여러분 안녕하세요. 냠냠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바로 돼지 피예요. 이걸로 전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게 한식대첩에서 나왔던 음식이었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먹게 되네요. 맛이 너무 궁금해요. 한번 조리해볼게요. 밀가루 말고 메밀가루. 돼지 피 투하. 한번 더. 반죽을 해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 반죽이 다 된 것 같아요. 농도는 한 이 정도. 다음은 이 갓김치. 이거 넣어주면 더 맛있대요. 비벼 비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나쁘지 않죠. 꼭 김치 반죽 할 때 쓰는 김치 반죽 같아. 얇게 놔야 되겠어요. 와 겉에가 벌써 익었는데 색깔이 선지 색깔이에요. 맛있을 것 같아. 아 침 고여. 집어볼게요. 색깔이 선지 색깔이에요. 완전 이뻐. 와 보이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여깄다. 완성됐어요. 이거 보세요. 와 선지 색깔. 궁금해. 이 맛이 어떠냐면요. 선지 향이 살짝 나면서 제가 일반 밀가루 말고 메밀 밀가루로 사용했는데 더 쫀득거리고 그리고 갓김치 씹히는 게 진짜 완전 맛있어요. 제가 평상시에도 맛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따봉. 와 이건 말로 표현 못한다. 와 음 고소해. 간장도 찍어서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 왜 이렇게 진짜 맛있다. 와 고소해. 아 기름 먹을 것 같아. 틀어놔야지. 바뀌어서 추운데 이거 먹으니까 행복해졌어. 추운 게 이제 다 날라갔어. 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오늘 이 돼지피 찾으러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맛있다. 맛있어. 제가 갓김치를 조금 넣었는데 더 많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잘라 볼게요 이게 신선한 돼지 피로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사오길 너무 잘했어요 돌아다니게 잘했다 이게 맛있어서 표현을 좀 잘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맛이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이거 촬영 끝나고 가족들이랑 밀가루랑 한번 해서 먹어보고 싶어요 밀가루는 어떤 맛인지 궁금해 벌써 마지막이야 금방 먹네 오늘은 잘 먹었습니다 이제 피 전 피떡 짠이야 안녕 안녕 안녕